제가 일단 기본적인 옵션 세팅은 해놔서 일단은 하면서 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볼게요 1998년 9월 30일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날이다 경찰로서의 나는 그날 죽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브렐라가 만든 생명물으로 인해 라쿤시티는 사라졌다 난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 후에 나는 정부의 급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내게 선택지는 없었다 훈련과 가혹한 임무에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덕분에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내 밤의 일을 잊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잠시만 기다렸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이야말로 자 말 좀 해봐 미국에 이런 소름끼치는 곳은 왜 온 거지? 이렇게까지 아무데도 없는 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그냥 누굴 좀 찾으러 왔다고 해두지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겠구만 어? 서장이 몸에서 지워놔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로 말이야 당신들이 여기까지 마시멜로 고음 먹으러 온 건 아니겠지 했는데 아무래도 그럴 적증이었나 보군 이 무감각 한번 별나시군 내가 작은 비밀 하나 알려주지 우리끼리만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실종됐어 그리고 한동안 계속 그런 식이지 그렇다면 당신들 서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라는 거군 저번 주에도 실종된 아이코들의 수색이 있었어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랍니다 하하하하 불안하지우 이 근처일거야 생리현상부터 해결해 아 해결하고 금방 돌아오지 아 얼어죽겠구만 솔집수를 다 마시기라도 한거야? 시끄러워 피겠어? 이리와 거기 누구있나? 이리와 흠 이렇게 오래 걸렸? 어떻게 빠지기라도 그랬나? 아무래도 당신이 좀 가서 보고 와야겠는데 죽어갔지 난 차에서 기다리지 주종차에 입은 딱지를 떼이고 싶진 않거든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는군 챕터 1 야 뭐 칼도 없고 경찰관의 상황을 보러간다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디까지 간거야 삐로링 아 아무도 안계십니까 조작판 부족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오이소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경찰관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뭐, 또 뭐 가져갈 거 없어?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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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헐 당했구만 듣고있어 어떤 상황이야 쥐떼속올게임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그거 으헤이 야 왜이렇게 안죽어 왜이렇게 안죽어 왜이렇게 안죽어 왜이렇게 안죽어 오 게이스가 이렇게 했잖아 어쩐다고 또 뭐야 또 있어 왜이렇게 안죽어 왜이렇게 안죽어 왜이렇게 안죽어 잠깐만 아 먼저 오신 분들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네 바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이 뒤 뒤에서 문소리가 났는데 뒤에서 문소리가 났는데 어딨어 이놈들아 그냥 그냥 내가 나왔다 나와서 문이 닫힌거였나 총알이도 안주고 너무하네 위층 어서오세요 동지 여기는 콘덜원 여기는 허니건 그쪽 상황은? 대통령의 딸 그러니까 베이비 이글은 이 마을에 있는 거 같다 우리 정부가 맞췄다는 거네 수고했어 호수 주변에 위치 정보가 필요해 거기로 꼴려간 거 같아 알겠다 찾아볼게 서둘러줘 서둘러줘 이곳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날 지원하던 경찰들도 야 가야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헐 헐 나부터 빠져나가야겠어 어응 에? 벌써 한 명 죽다니여? 아 아 경찰 둘은 다 죽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임 아니 뭐 누구 살리고 죽이고 ㅎ 그냥 주인공만 살면 돼 이거는 깜짝이야 사람소리가 들렸는데? 오케이 저장 디엣이요? 그게 바이오어져드 빌리지였잖아요? 이게 포가 그 전인가 훈가? 그 전이겠지 이거는? 빌리지 이전일걸요 이거는? 그니까 포가 원래 예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번에 리메이크 한거라서 오라버니요 게이기 이래요 올래요 그 제가 오라버니 했던게 몇 탄이었죠? 원래 얘가 주인공이지 레온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원래 얘가 주인공이였어 저기있다 야 왜 안죽어 우와 대박 이렇게? 아 괜히 머리 쏠라다가 아하 미안해 당근님 감사합니다 오라버니가 3탄이었어? 그럼 이게 그 3탄 그 바로 다음 거네 어 그게 3탄이었어요 앙! 뭐야 대바데요? 아 만신 시작부터 만신장이네 흐엏! 흐허흐헣 아잉 장나무 씨끼 에잉 장나무 씨끼 오이씨 냄새 난다 무기 변경? 변경할 무기가 없는데요 최윤정님! 이만원 감사합니다아 아이고 맞습니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최윤정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편 이후에 코드 베로니카라고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래요. 하등이 있는데 나는 너무 이거를 띄엄띄엄 해서 도대체 당최 스토리를 모르겠어. 어쨌든 그 엄브렐러가 개개끼다. 그거밖에 모르겠어. 엄브렐러 개개끼. 호그와트. 호그와트도 재밌다고 하는데. 주시. 오호. 오 쟤 경찰관이네. 쉿. 오 닭. 닭들은 평온해. 오와메. 뭐 어떡한데. 어유 사잇길로 가야지. 저기로 한번 가볼까? 저기로 가면 뒤지겠지. 그냥 마을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오. 아줌마. 기습. 기습! 으악! 하아. 당당하게 걸어가서 무찌르기에는 총알이 너무 없는데요 으! 일하고 있는 아줌마니 으아아아악! 으야! 으앙! 가 글루가 넌 글루가 넌 글루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도둑놈 도둑놈이 돼버렸어 순식간에 으아아아! 아 세상에여! 아 와와아! 오라고 오라고 브라더! 으어! 야! 던지기까지 한다고? 아 에임 에임 열라 그래 으아! 아저씨 기다려줬네 겁나 착해 아 좀 어우 총알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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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이가 이압 이하 얍 얍 아 으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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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나가게 지나가게 나 지나가게 잠깐만 지나가게 잠깐만 여기서 싸우는거는 쪼끔 그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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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위협이구나 야야야야 아하하하 아 처음부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도망가야되나 아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래 아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게 아 그래서는 안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어 겁나게 천진난만하게 불 붙이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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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밖에서 하지만 이렇게 하지마는 킹치만 킹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골? 그리고 저 아줌마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날 나쁜놈으로 몰지마 여긴 뭐 없나? 이 다라니 으익 깜짝이야 흐흐흐하하하하하 총 쏠꺼야 이거 어떡하라고 얘를 아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흐흐흐흐흐 어떻게 이용하지? 흑남 흐흐흐흐흐흐 배 다 배, 니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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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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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이게 뭐야 왜 으으으으으 Mem 안번 더 안번 더 안번 더 워미 워미 워 ! ! ! ! ! ! ! 나갈수 있는거 아냐? 제가 들어왔으니까? 안돼! 안 된다고! 안된다고! 안된다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건 아니지 음 같이 싸우기는 싸워야 되나보다 지금 제가 뭐했는지 못봤죠? 못본걸로 같이 싸우긴 싸워야 겠어 경찰 한번 더 죽이고 쉬이 어? 약초 아 아까 원래 먹었었지 일로 들어갈 수 있나? 그러네 아 아 근데 여긴 뭐가 없잖아 어 여기 에이 뭐가 없어 아 아까 그 영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 일로 나가면 바로 있단 말이지 저거 끝으로 나가면 안 돼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건가? 어서오세요 아니야 일하는 아주머니 아니야 날 죽이려고 하는 아주머니야 이 뒤로 어떻게 못 가나? 여긴 그냥 싸울 수밖에 없나? 아 닭으로 변신하고 싶다 아 여긴 도저히 못 가는데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나 봐 점프가 없다니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래도 무서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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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오면 안되지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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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먹 아유이집 아의잇 에잇 에잇 으흥! 어! 야 뭐야? 싹 어? 얘 얘 어디갔어? 어오 으얏 말도안돼 이시 우와 쏘바 necesit 쏘! 쏘! 아아아아 아 야 피했는데 오 총 쳤어 버텼어 버텼어 가방 아 아 아 아 너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다 새벽기도 읽어나봐 수요예비인가? 수요예비 뭐라고? 야 이제 시작이라고?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아 현타 어제에 오네 아 여기는 등지 혼자로운 응답하라 커다란 풍차를 찾아 풍차를 지내면 길이 있어 풍차란 말이지 알겠다 조심하고 우정 끝 조심은 커녕 뒤질뻔에 뒤져 두 번 뒤졌다네 두 번 두 번 죽고 살아났다네 타냐 잠긴 서랍 병에.. 벽에 난 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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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내믹을 옆에 좀 표시해주면 좋겠는데 끄러게는 안되나 흞 знаете 음 음 음 동료가 있어야되 치사뽕이다잉 뽕이다잉 그러면... 이거는 먹을 방법이 없는겐가?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넌 왜 넌 왜 예배 안갔어? 너는 왜? 왜 왜 왜 왜 안갔냐고 기회별이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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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돈 많이 벌리네이 이거 언제 다 봐? 계세요? 안되네 어디를 가봐야 잘 왔다고 소문이 날까 미니밥 좀 있었으면 좋겠네 여기 왔던데 아니야? 흐흐흐 보지 않았나요? 아니구 나 좀 내버려주세요 어? 여기는 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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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총! 좋아, 브럭스 다 죽었어 산탄총! 흠 응? 뭐야 이거 오우! 어서오세요 아, 그냥 막는 거 아, 좀비올때 막는거구나 이거 하나만 막으면 뭐한데 탑이요, 여기요? 1시간 20분 거리 퇴근길 50분 만에 달려왔다고요? 여기 아까 들어왔는데 들어는 왔는데 올라가질 않았군 어이, 깜짝이야 너희, 너희 이거 볼라고 들어가라 그랬지? 어허 흐흐흐 너어어 어? 루비 그치, 루비 정도는 쓱싹 해줘야지 흠흠 흠 다 봤나? 이, 진짜 다 본 듯 끝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진짜, 맞아지나 안 맞아지나 해봤어요 사이코 아닙니다 흐흫흐흫 누비하는데 깐 노래를 했어요? 흐하핰 핫 벨벳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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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하는 공포게임은 그렇게 무섭지 않잖아요 제가 깜놀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어도 그렇게 막 쫄면서 으이이야 쫄면서 보질 않으니까 아줌마 시끄러워요 불교 믿는 사람이 많아 아 레이어스 오브 피어는 분위기가 진짜 압도였지 우와 여기 옆구리도 식량은 많다 뭔가 파란 거 뭐야 뭐 들어가나? 여기 파란 거 뭐가 있는데 파란 거 뭐지?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저건 또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오 진주 펜던트 역시 비켜 이게 지역마다 다섯 개씩 있는 거예요? 신이시여 제발 누가 좀 교도한 녀석들이 여기저기 남겨놓은 파란 메달리온을 없애줘 처리 조건 파란 메달리온 모두 부수기 장소 농장 보상 스피넬 세 개 음 음 자 저기거나 서브쾌 같은 거구나 심부름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일단 CW님 너무 많은 걸 알려주지 마세요. 일단 알려주니까 쉽게 확인하... 아니 근데 상관없어. 생각해보니까 이런... 음... 스토리랑 전혀 상관없는 건 알려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토리나 그 외 다른 이제 메인 공략만 음... 저기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 여깄다. 환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기 가면 또 뭐 있어야 막 이거보다는 제가 뭔가 이런 식으로 발견해서 그래서 이건 뭐야 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서브쾌다 싶은 거는 음... 이런 건 알려주셔도 된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모르고 지나갔는데 거기 가면 뭐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까지는 안해도 되고 제가 뭔가를 봤을 때 이거 뭐죠? 했을 때 이거 뭐예요? 했을 때 그게 이제 스토리랑 크게 상관없는 그런 거라면 알려주셔도 된다. 근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왜 그래 아 여깄다. 문 여기두고 겁나 헤맸네 어? 뭐야 못 열어 왜? 왜 이러지? 아 내 총알 으야야야야 어야야야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머니 아아 어디서 오셨지? 아주머니 뭐 다 한 거 같은데 아닌데? 그러니까 왜 안 열리냐고 뭐 인제 와서 인제 와서 안 되겠어 하고 있어 아까 뭐 한 거야 얘 왜 자꾸 알라? 아 얘네가 알을 낳는구나 저기가 지금 잠겨서 못 가는 거지? 가볼께요 다시 가볼께요 다시 가볼께요 가볼께요 가 dit 골수빈 좋은거 좋은거. 손잡이 달린 거리병. 일부 보물은 보석을 끼워 넣으면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대요. 어디보자. 보석 끼워 넣기. 디리딩. 방금 그 얇은 줄에 요단강이 모였어요. 건너 갈뻔했지. 저거는 안되네. 이 보석은 안되네. 제조. 산탄총. 제조! 그리고. 약초. 잠시만. 들어야. 됐어. 재밌네. 재미있어 재미있어 은혜 뚣둣 ditch 진짜 열리네 오우 어 뭐야 2층이 뭐 있나? 밖에 있나? 시컬 에이 진짜 왜그래 뭘 뭐래 뭐야 ㅋㅋㅋㅋㅋ 이리 오세요 제니오리타 아잇 우와 할아버지 바로 그냥 저거를 던질라 그러네 오세요 오세요 아이쿠 그래요 더 오세요 그라시스 라자냐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하핳핳핳핳핳 앙 꿀잼 와 빨리 올라오세요 응 꿀잼 아 아 여기였어 여기가 여기였어 우 Grammy 오 나 또 그냥 그냥 지나갈뻔 저거 어떻게 총으로 쏴야되나 오 무서운데 으압 난이도요? 헬모드 헬모드 극강 헬모드 돌리고 돌리고 오오오오 아니 더 흘리고 더 흘리고 어디야? 방금 어디가 열린거야? 아 밑에 밑에 노란약초 오오오 극강 힐모드 힐링모드 아시겠어요? 뭘 또 아야 하하하하 노멀로 시작했는데 시작은 노멀로 했지 근데 튜토리얼에서 튜토리얼에서 바꿨어요 튜토리얼에서 두번인가 세번인가 죽고 당연히 안열리지 미친짓이었지 왜 그런짓을 했을까? 전술이동 여러분 전술 전술이동 지그재그로 아 뭐얀데? 저거 내 전술이동이 아니었으면 죽었을거라고 전술이동 덕에 지금 산거라고 어딨어 얘네 어딨어 얘네 으흑 으흑 기커메 죽어내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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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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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CW님은 여기서 당했어요? 아 아 상상 남자는 전술이동으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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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이동 아니 나 전술이동 했는데 뭐야 어디서 던지는거야 아우 진짜 이씨 역시 산탄총 멀리 못가져? 흐흑 할머니가 여기까지 마중 나왔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다고 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저건 사주경계가 아니라 안보이는데서 기습 공격을 한거라 흑 안보여요 안보여요 흑 흑 흑 흑 으흑 어휴 뭐라고 흐흐흐흐 어!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어어억! 재밌었어요 아유 내 배꼽 으으으으으 흐흐흐흐흐 가까이 가까이 으이그 그렇지에! 하하아 멍청한 것들 어? 뭐야? 아하! 걸렸어! 뭐야? 으! 우와 뭔가 있네! 아아! 야! 야! 어? 쟤 뭐야? 폭탄 어디서 났어? 아우! 아하! 야 이거 너무하잖아! 폭탄 쓰는 게 어딨냐고! 아하! 음! 다이 어서 오구! 응! 다이 어서 오구! 이번에 큰 거 온다! 아하! 아까 그놈 어딨어 아까 그놈! 예! 쟤가 자꾸 막 폭탄을 던졌단 말이야 빨리 와! 으! 일루와! 들어와! 안으로! 이봐! 이봐 에스올! 그런거야 지금? 이봐 에스올이라니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왜 글루와! 왜 글루오냐고! 아! 왜 다 일루오냐! 그렇지! 저기 한눈 들어왔지 지금! 아잇! 어! 아아! 흫흫흫흫흫흫 아잇! 아잇! 작작좀 하시지! 아줌마 어디갔어 아줌마 아줌마 어디갔지? 아줌마 똥싸요! 어잇! 아잇! 아잇! 진짜! 짜증나! 아잇! 이봐 에스올! 어! 뭐이렇게 많아! 너잇! 너잇! 네잇! 삼복이베! 삼보이베 개짜증나네 진짜 아! 야! 달걀 좋은거였네! 달걀 이렇게 좋은거였어? 어서오세요 포션! 아줌마 어디갔어 아줌마 아니 아줌마 죽이고 마일거야 이바해솔 이바해솔 와 으엥 아~~ 아 왜 자꾸 내 똥고를 부르는데 여기 어디있는거같은데? 여기 뒤쪽에 아줌마 똥싸면서 저기가 똥싸면서 나한테 아 여기있다 잊었어 그만 불러내던거같은데 왜 불러내던거같은데 아 지겨워 진짜 뭐에서 천번은 아줌마가 똥꼬타령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물리쳤고 아이씨 이씨 흐흥 짜증나잉 에이유 근데 지금 화면 뭐 끊기거나 그런건 없죠 좍 먹었나 흠 휙 휙 휙 휙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아 이거 도대체 이 열쇠는 어딨는 거야 슉 슉 슉 슉 이것도 아 열고 싶어 아 갖고 싶어 뭐지 이 소리는? 이 곳은? 이 곳은? 흠 내가 내가 걸릴 성 싶으냐 아아아아아아 또 회이크 치네요 또 응? 숙여도 안 될 안 된다 이거지? 아 이거 어떡하지? 요기서 하면 나도 맞을 것 같은데 나도 아퍼 아이아이쿠 아이아 안하네? 요새 요새 슬램덩크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 보고 있는데 오 질성 싶으냐 뭐뭐 할성 싶으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아주 그냥 당할성 싶으냐 아유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으으으 뭐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뭐하세요 뭐가 있는데요 개볏 고마것도 꺶 from 갱 진정 , 갱 멀어앙 여 historia 사기 해 아프잖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군 관찰력 좋은데 그럼 담배 좀 가진 거 있나 그거 알아? 그런 건 몸에 해로워 그렇다면 일단 나 좀 풀어주겠어 이 녀석은 안돼 당신 뭐야 움직이지 마 아 오라버니 고기 우oo 뭘 넣었어 챕터 엔드 크으... 아니 이게 몇... 몇 챕터까지 있어? 저... 금요일이요 아니, 건강검진은 오늘 했고 수면내시경이 금요일에 있어요 뇌출혈로 입원하셨다고요? 뿜뿜님? 진짜? 뇌출혈로 입원하셨다고요? 뇌출혈로 입원하셨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검진할때 이럴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신거야? 뭐야... 이봐 그만해 어이, 미국이야 이름은 양키래 레온 과묵한 타이밍인가 봐 난 루이스 세라 아무래도 너와 난 휴가를 잘못 온 거 봤네 그만하라니까 네가 움직이면 나까지 끌려간다고 그래가 난 이대로도 충분히 당한 상태거든 네가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어 넌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가 보군 짐작하건대 누군가를 찾으러 온 거지 하나만 더 네가 찾는 건 아마도 실종된 세뇌리타인가? 여자애였나? 말해 당장 알겠어 그게 세뇌리타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 옮긴다니 어디로? 글쎄 나중에는 어떤 놈들이 누군가를 끌고 가는 걸 봤지 오래된 일을 받았군 야아 풀렸어 너랑 어울렸다고 으으으으아 야 너랑 어울려서 살았어 임마 유후우 오... 야 어쨌든 그래도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신게 다행이지 그나마 빨리 왕케 되시고 얼른 개최하시길 바래요 진짜 상남자답게 상남자는 지원을 받아야죠 표준 따위 뭐야 장비를 가져갔어 허이 띠로리로리 등진 와라 여기는 콘덜와 베이비 이글의 위치를 파악했다 듣자하니 어떤 교회에 잡혀있는 것 같아 잘 됐어 좋은 소식이네 내가 만난 남자한테서 들었어 남자한테서 그 남자의 이름이 루이스 세라라다 보니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 그 남자의 신원을 조사해줘 알았다 콘솔1 내가 알아볼게 당신은 그 사이에 교회로 가죠 알았어 어차피 고해성도 할 때가 됐으니까 콘솔1 무정 끝 최신 기술 즉석 더빙도 이렇게 효과를 내서 알았다 알았다 이사 이걸 노린거지 투석 잘 다니고 평소엔 별다른 증상도 없었는데 등이 간지러워서 긁으려고 일어날 때 왼쪽에 힘이 안 들어와서 응급실에 와서 MRI 찍어보고 내추럴라고 할 아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간게 다행이에요 진짜 그나마 진짜 아 어두워 그러니까 아휴 그래서 검진도 잘 받으시고 관리도 잘 하셔야 돼 흐이 나이프 하나 주고 아 요걸로 이렇게 하고 누른채로 슉슉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알아 나도 하고 있었어 계속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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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녹아버렸어 네 장비라고 내 장비라고 내 장비라고 와 장비를 왜 저기다 쳐박아놨어 으헤헤헤헤헤헤헤 빨리 와버려쓰 슉 슉 오른쪽 하단에 사인이 표시되면 쳐낼 수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슉 아이씨 희헤헤헤헤헤헤 슉 슉 이건 너무 싫구요 슉 왜 대바데인 척 하냐구 슉 슉 슉 야 슉 슉 아 이러다 곰 되겠네 진짜 슉 슉 슉 슉 어디야? 길이 일로 들어갈 수 있군! 바닥 잘 봐 헛헛헛 빼빼빼 나 간다 인제이 비저쓰 음 고맙구요 고화질로 나오다가 저화질로 자꾸 바뀌어요 뭐가 안 좋나? 연결상태가? 아 다치지마 다치지마라구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다치지마 다치지마라구 그렇지 다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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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방에 도대체 뭐야? 사업 얘기나 하지 어때 생쥐들을 없애줘 사업 얘기하기 전에 생쥐들을 없애줘 공장 공장 아니면 요기 안에 다시 들어가야되는거야? 아까 쥐가 있었는데 일단 사업 얘기좀 하고 일확천금 일확천금 의뢰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의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스피넬은 비밀품인 귀중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유용한 아이템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보물지도를 가장 추천해주고 싶어 이 지도에는 교단이 애지중지하며 숨겨놓은 보물 위치가 자세하게 나와있지 우리도 찾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다고 이 편리한 지도만 있으면 빈털터리가 되진 않을게야 맞다 보물을 손에 넣으려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잖아 그지? 상인과의 거래 의뢰를 처리하고 나서 바로 받는게 아니고 크.. 그렇군요 잠깐만 그렇다면은 보석을 넣어서 비싸게 팔자 사냥꾼의 오두방 열쇠 이거 필요없잖아 그쵸? 반매전용 반매전용 칠 칼.. 칠칼은 뭐...어따 쓰는 거야? 담매 땡큐 자 뭐를 사야되나용 볼트스로 조준경 아 설레여 뭘 사야될지 개조를 해야되나 어 위력이 증가한다 내구도가 증가한다 아 날의 내구도도 있어 음 총을 살까 개조를 할까 뭘 더 추천하십니까 새로운 무기를 사는게 나을까요 교환도 있네 아 보물지도 요건 있어야지 있어줘야지 권총 아 권총 아 권총 아 어차피 없었나 우리 우리의 흙들은 좋아 죽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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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스포이 되어있어 그럼 말하지마세요 우리의 흙들은 항상 가방이 부족하잖아 지금 일단 이거 보관하면 어떻게 못 넣니? 어서 좀 더 싸게 구하는 구간이 있다고요? 좀 더 싸게 구하는 구간이 있다고요? 음흠흠흠 그러면 일단 개조 음흠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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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했다 아 플렉스해버렸다 아 저거 근데 보물지도가 있으면 뭐해? 전투의 악취를 소총탄약 아 소총 살걸 그랬나 소총탄약을 주는데 디럭스는 아니죠 디럭스 디럭스 보관고 보관고에 넣을 수 있구나 그럼 살걸 보관고 이동 보관고로 안 넣어지는데 보관하고 아 총만 총만 이동이 되나봐 그러네 총만 이건 이동이 안되네 지사 빵꾸 똥이다 살걸 지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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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죠 지새끼들 지새끼들 근데 왜 지새끼 표시 안해줘 여기있다 지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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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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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이리와 이리와 응 ieso 에잇 너무 빠르잖아 너무.. 빠르잖아 됐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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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막 스토리 빨리 깨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갑자기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재밌네요 어? 교환 좋았어 아 기다려 기다려 딱 기다려 나 권총 살 거니깐 아 이거 갖고 싶었어 갖고 싶어서요 네 어서 오세용 돼쓰 돼쓰 소총 살 돈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렇지 흐흫 아 소총 살 어이 그랬나 흐흫 흐흐 흐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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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도 없네 흐 어어 근데 나 어떻게 가 여기서 이제 아 바로 뒤에 길이 있었군요 헬암아이 조심 흐 근데 이거 챕터 몇 가지 있어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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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최소가 열 더섯 시간이야 최소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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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나 와 세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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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오시오 오시오 어엏 아줌마 하하 아줌마 무서워 하 아 Partnership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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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요 그러지요 아주 좋아요 또 어디? 또 어디? 에? 뭘 던져요 뭐? 어디서 말하는거야? 저기요 저기요 이따 만나요 소용이 없었다니 아유 권총 좋은디 이쪽이구만 달콤님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몸이 안좋은 분들이 많아 왜그러지? 또 뭐가 왜 이렇게 몸이 안좋으세요 오오오 작은 열쇠야 으이 깜짝이야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줌마 도와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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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쑤 삼 noche 고적óc icional 액상 옥기다 1톤 사이에 손이 찍혀서 반깁사하고 있다구요 다들 왜그래 저도 심장이 아파가지고 약 먹고 게임방송 보면서 힐링한다고요? 뭐지? 뭐 단순한 감기 이런게 아니라 다들 심장이 안좋고 뇌가 안좋고 손이 찍히고 왜 그러는거야 아야 아유 에임미 진짜 끝이었구만 오 조각 찾았어 와 이거 어떻게 못보고 지나가면 또 와야되는거잖아 여기 어 뭐야 왜이래 갑자기 왜그래 아무것도 안건드렸네 우와 지게 안좋네 이게 지원 이게 이지 맞냐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좋으면 또 안좋은것도 몰리는거 같아 그게 내 방송문제인거야 흐흐흐흐 이게 지금 내 방송문제였던거야 어이 뭐야 어디서 던져 됐다 으야야야 언제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그니까 안좋은 사람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치 그냥 안좋아도 그냥 그냥 있는데 누가 한명 얘기하면 사실 나도 야 너두 어 나도 그게 되는거지 그럼 그건 어쩔수 없는거야 저긴 어떻게 가 저긴 어떻게 가 지금 말했잖아 지금 아주 똑똑히 말했잖아 와 징그럽다 겁나게 많다 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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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더 터지는거는 반칙이지 치맥 좋겠다 아잇 아니에요 달콤님 이전부터 계속 아프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얘기한거지 달콤님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된것도 아니고 지금 분위기 이상하진 않아요 그냥 걱정돼서 그런거지 뭐 분위기가 이상하진 않아 전역 전역 저는 좋은쪽으로 말해보겠습니다 CT결과 보고왔는데 흔적은 남아있긴 한데 운동좀하고 잘 지내면 되겠다고 하시네 어 진짜? 암이 지금 그러면 거의 없어진 완전 거의 완전은 완전인가? 뭔가 아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완전은 아니지만 거의 99.9는 없어진건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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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슬 이슬 아 이슬 아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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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우 오 쭈까 오 칼 깨졌냐 칼 깨졌다 야 칼 깨졌다 야 축하해주다가 저기 뭐가 있는데 위에 저거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 여기는 못 올라가냐 아 일단 나가야되나 저 뭔가 왠지 저거 아쉬운데 어? 저 위에가 아닌가? 아 맞아 아까도 나 이거 먹으려고 갔다가 아 그냥 동전 아 그냥 동전을 놓고 왔구나 이거구나 난 또 뭐 대단한 거 있다고 아우 서세용 저도 좋은 쪽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자궁 회복이 잘 되고 있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기면 되는데다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져 지금처럼 잘 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해집시다 아 베베님도 축하 축하 알로 알로 아 공간부족 아 가방 가방 가방을 너 뭐 키우나 가방 가방도 파니 아 케이스 업그레이더 이거구나 아 이걸 해야지 그러면 가방은 지금 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방을 일단 업그레이드 하고 호소 찰타타 duct 찰타 흫 찰타 조 좀비인 줄 알았잖아 야, 또 상인한테는 총을 못 겨누네? 요거나 수리해 주시오. 야, 되게 비싸. 칼 내구도는 좀... 그렇다. 뭐야아? 아, 쟤한테... 쟤한테 딱 맞춰야 되는구나? 요렇게? 참... 아이고... 진짜... 오리지널로 죽임... 오리지널에선 죽일 수 있으면은 죽이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상인 영원히 못 쓰는 거야? 아니면 다시... 젠이 되나? 어디 가시미... 어디 가시미... 할아버지, 깜짝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아! 아유, 진짜! 아우! 아우! 놀랬잖아요, 할아버지. 거기, 거기 속에서 서서 구경하기 좀 어떡합니까? 아아... 진짜...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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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어디까지 오세요? 기분 나쁘죠? 화나죠? 그걸로 오세요. 그렇죠! 어? 야, 거기 피하면 안 되...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야, 그거를 피해? 왜 그거 피하지? 나만... 이건 나만 걸려? 아까... 좀비도 걸리는 것 같았는데? 시사... 뿡이네. 아니, 그런 정보 말해도 돼요, 베베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토리라인... 뭔가... 공략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얘기해줘도 된다. 그리고 뭐, 오리지널 4편은 할 거 아니니까. 흐허허허 이거는 지금 리메이크 4편이고, 오리지널 4편 얘기하신 거니까. 그런 거 괜찮아. 지금 이 게임에 중요한... 뭔가... 그런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하지만, 안 돼요. 근데 돈 은근히 잘 벌리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스토리 자체는 똑같지 않을까요? 리메이크... 약간 뭐 약간의 조금... 다른 건 있을 순 있어도. 어, 까마귀 잡아도 멋지네. 아, 까마귀도 돈 들고 댕겨. 허허허허허허허허허. 녀석의 권위는 예전 같지 않다. 태엽 인형들을 부숴버려. 귀족들을 용서하지마. 야, 그래픽 봐 별거 아닌데 왜 멋있어 보이지 이 장면이 이 각도와 지금 이 나무와 으아이씨 봤는데 봤는데 보자마자 앗 앗 덫 치다 할라 덫 앗 덫 하는데 딱 걸렸어 아이씨 어 깜짝이야 끄져 끄지라구 총알 없다고? 야 너네는 또 뭔데? 부부가 겁나 잉꼬부부여 같이 다녀 아유 발차기 발차기 아 되게 안 죽는다 쟤네 발차기 꺼져 꺼지라구 아이고 그거 나 주면 안 되겠니 그거 나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나 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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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보물? 아아 아아 보물 보물지도 사놓고 멍충아 보물지도를 샀으면은 보물지도를 샀으면은 다 보물을 가져와야지 보물 또 어딨어 어디지 요건가? 아 보물 어디있어 보물 보물 뚜껑이요? 아 뚜껑을 덮어야돼? 나 먹었는데 근데 아냐 먹었어 먹었어 껄? 그거 봐 먹었잖아 근데 아니 하나 어딨냐고 하나 아아 아아 저 그래서 더 싸졌다고 아아 더러운 게 묻어서 아아 그럼 뚜껑은 뚜껑은 총알 총알 아아 아아 아니 근데 보물 하나 어딨냐고 아 이 근처인데 왜 안보여? 아 저기있다 리사파이양 으응 헝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있가지고 10분야 상대 wing 저거 설악같은거 여는데 쓰는건가보다 저거는 아 덫이 더 짜증나 아 걔는 삑삑 소리라도 나지 어이 깜짝이야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아 이거 똥싸는데 똥싸는데 아유 진짜 아주 촬하진 않아 이후들한테 잘 보이고싶은나보군 설마 집안에 덫이 있지는 않겠지 민트가 어디있을거나 한 가족의 사진 마침내 살도 우리의 것 피도 우리의 것 감사하고 기뻐하자 오래된 사진 작은 열쇠 달걀쓰 2층으로 가볼까 주인님에 대한 큰 존경으로 사람들은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을 바쳤다 늙은 농부는 가장 좋은 볍씨를 깡마른 돼지치기는 가장 통통한 돼지를 가난한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기를 바쳤다 주인님은 이 곡물들을 보시고는 기뻐하셨다 세상에 만상에 룰비 룰비 저 위를 어떻게 연담 위를 어떻게 연담 위를 어떻게 연담 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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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천재인가봐 어? 천재인가봐앙 벽씨와 돼지와 아기 고것이였다 아잇 두렵게 안죽어 저기서 천재하면 뭐해 저기서 천재여 뭐하냐구 요 reasons 뭐魔 result 괜찮아요 나에게는 슈퍼 달걀이 있다구 크 앯 구 나이 펑 얌 케이 increasingly 안 아.. 하아.. 미친.. 흐흐흐흐 이렇게인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crises .... odc 뭐있다고.. Schle's father 마을 기록 제 3권 10월 10일 요즘 들어 날씨가 이상하다 밑은 시들고 소들은 말라간 아 밀은? 밀은? 밀이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밀은 시들고 소들은 말라간다 아까 소들 겁나게 통통하던데? 12월 8일 기근의 친구가 보인다 밭일을 할 손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세들러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1월 30일 30명이 아사했다 소 5마리를 도축할 거다 3월 11일 가장들이 제비뽑기를 위해 모였다 세들러님을 위해 6명이 선택되었다 4월 응 오늘은 8 땡땡 오늘은 8 땡땡 오늘은 11 2명의 외부인이 길을 잃고 마을로 들어왔다 우리는 의식을 위해 그들을 재단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외부인을 받치는 거고 어 어? 얘 아까 그 상인 아닌가베 상인 아니야? 외부인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공양을 하는 거지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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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니 이들은 내버리기 뭐 이정 않고 연κα양을 Sun 요 이때 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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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핏속에...? 아까 너 뭐 맞았잖아 뽕 맞았잖아 챕터 엔들 아 근데 이거 왜 자꾸 떠있는겨 누가 내 걸로 로그인 했어 내 아들냠인가? 자꾸 떠있어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회장실 좀 갔다올게요 요후 심쿵 자세한 내용은 보낼테니까 확인해봐 하지만 최우천은 베이비 이글이야 알았다 교회로 가고있어 콘솔은 무전 끝 파일 확인 뭐해 뭐해 너 왜 뭐하고있어 요거 버그야? 왜 얘 자꾸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왜 조준하고 있냐 어? 뭐하는거야 어이 놀래라 됐다 아 내 총알 소리 자연스러워서 더빙인줄 지렸쥬 소리 자연스러워서 더빙인줄 지렸쥬 이게 뭐가 있나? 너낀표가 하나 있는데 저 너낀표 뭐지? 이건가? 아닌데 요기에 너낀표가 있었는데 너낀표가 아아 너낀표가 왔쥬 앗 누구 여기 좀 누구 여기 좀 엎드려계실분 누구 좀 엎드려주실분 누구 좀 엎드려주실분 나중에 또 같이 오나 누구랑? 나가면 되쥬? 엎드려계실분 챕터3 챕터5까지 일단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한 3번에 걸쳐서 합시다 이 게임 챕터15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언제 끝나네 얼마나 남았네 할 필요없이 딱 3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가자 귀요 어? 개소리났는데? 개 어?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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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또 분명히 나중에 응? 도와주러 온다고 또 어 어 왜냐면 쟤가 그 거기서 나온애거든 갓오브호에 갓오브호에 출연했던앤데 어 갓오브호에도 출연했고 그 얼마전에 그 뭐야 아 그애는 개였나? 진짜 개였나? 얼마전에 했던 게임 거기서도 개 도와줬더니 개가 나중에 도와줬잖아 멍멍이가 흥? 동굴로 들어가나?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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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었어? 내 상자 누가 먹었어? 바이오 하자드랑 갓 오브 월이랑 사실 연결되는 거임 바이오 오브 월 설마 야 여기 다리 하나 올려놓고 건너면 되잖아 올라갈 수 있잖아 왜 그러는 거야 깜짝이야 까마귀 헤드샷 까마귀가 화약을? 깜짝이야 으잇 아잇 진짜 나 제일 놀라 했어 오늘 오늘 게임하면서 제일 놀란 장면이다 아 진짜 열쇠 넣을 때 열쇠 넣을 때 열쇠 넣을 때 마 속도 그 저기 가속도 붙는 거 봐 뭔가 사람을 되게 기대하게 만들어 저렇게 해서 걸린 사람을 인신공양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것 은혜 다윈 헉 흐흐흐 아 진짜 너무하네 여기 보물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 그니까 대바대랑도 세계관이 또 연결되요 또 데드바이바이어 오브 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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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깜짝이야 이씨 아흫 뭔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늑대야 늑대친구 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늑대 친구 아아아아아 우와 얘 뭐야 이건 그냥 늑대가 아닌데? 에잇 총알 없어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디지? 나가야되나? 여기있어 무슨 소리야? 아이씨 야 타임어택이냐고 여기 들어와서 쏘지 뭐 아 짜증나 지금 총알 몇개 날린거야 뭐야 아 깜짝이야 할머니 놀랬잖아요 할머니 위치있으세요 창문을 넘어갈때마다 안이계세요 여러분이 생각나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저기로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 아 여기 처음에왔던 그 교회인가? 아닌가? 으악 뭔데 에잇 아 어 뭐냐 뭔가..뭔가있네 아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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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ㅔ 아 뭔괜,뭔가했네 이이씨 살모사 어디있어 살모사 특이한 반문을 가진 중간 크기의 뱀 독샘을 제거하면 식용이 가능하다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아 이것도 체력 회복용이야?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자네가 그 산삼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놓고 뱀을 풀어주면 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네 그래서 이제 백사와 산삼편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갓 서른둥이님 실화시리즈 저거 뭐야? 잘자고 쑥쑥 크거라 우리 아가 내 몸이 자랄때마다 네 엄마들은 새옷가지를 꿰밀이라 하루에 일곱 포대의 밀과 황소 반마리를 먹고서 네 우리보다 우리가 커졌구나 쑥쑥 크거라 우리 아가 너희 형제들과 자매들 몫가지 그래서 이렇게 큰거야? 그래서? 겁나게 컸는디? 와 이거 다 제물로 받쳐진 아무리 봐도 상인같이 보이는데 와우 보물 여깄군 어쩐지 끼깃끼깃 소리가 나더라니 거듭되는 단약 부족에 골머리가 아프니까 그렇다면 좋은걸 가르쳐주지 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는 거의 잠시만요 어디갔냐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고 아 이거 맞나? 이걸로 해야 되나? 거듭되는 단약 부족에 골머리가 아픈가 그렇다면 좋은걸 가르쳐주지 볼트스러워는 그렇지 않아 친구 볼트스러워용 볼트는 회수와 재사용이 가능해서 계속 쓸 수 있지 여분의 나이프로 볼트를 만들 수 있는 볼트 제조법을 사두는 것도 잊지 말라고 앞으로는 단약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장착식 폭약 감지식 폭탄을 볼트에 장착해 신속히 무기를 만드는 강력한 파격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적을 향해 발사하거나 즉시 폭발시키거나 지면에 발사해 감지식 폭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볼트 개수가 줄겠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문하세요 볼트스러워 해봐... 해해해해아 잘 league 버퍼가 있다구요? 연결상태에 겁나게 우수한데? 왜 버퍼가 있을까? 벨컴 시장에 매우 약한ombres 있죠, 관객님? 스페셜 오퍼 볼트스러워 스페셜 오퍼 8000원 8000원 이야기 잠만.. 판매 일단 다 팔어 다 팔어 돈 없으니까 팔아야지 뭐.. 뭐쩌오오오 너도 팔어 필요없는거 아흥 아 돈 많아 공간이 부족한개로 잠시만 알았어 기다리 아 나 수류탄을 잘 안쓰는구나 내가 그 훈련을 잘 안쓰는거 조준경 정도는 있어 줘야 되지 않을게 볼트 제조법 아 이거 아휴 사자그래 돈 많은개로 다 팔아야 다 팔아야 다 팔아야 아무것도 없야만 아무것도 없야만 아이텔그라운드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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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겼다 으아 흐흐흐흐 아유 좋았다 아유 에밀리님 어서오세요 수류탄 섬광 섬광 수류탄 사실 나는 잘 안쓸 것 같은데 아 뭐야 아유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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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를 어? 아잇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이거 샀는디요? 이거 여기다 못하나보다 흐흐흐흐흐흐흐 자 아이고 못하나보다 아이고 이런저런 음 자란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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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사용하냐 흐흐흐흐흐흐 아이고 1분마다 버퍼가 난다고요? 왜 그러지? 지금 연결상태 겁나게 우수한데 왜그럴까 아 잠깐만 일단 이거 보관 자가자 샙터요? 샙터 쏘리 완전 초반이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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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하나 팔았어 아 나는 이거 하기 전에 어 아까 판게 무효된 줄 알고 아 깜짝 크 우와아 멋진데 교양 찾았어 설무사 그럼 설무서 하려면 다시 돌아가야되나? 뮤직이 아저씨 어떻게 그만 쉬십시오 근데 원래 이 정도의 FPS 요소는 있지 않았나?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흐흐흐흐 우와 관 너 할아버지 관에서 주무시나봐 관에서 자고 가뿐하게 아침을 시작하려는데 나한테 죽었어 아 아 본격적이 되었다는 느낌? 이 부분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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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E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 ator 오 오 동지 나와라 여기는 콘도로안 교회가 봉쇄됐다 아직 아무것도 다만 확실한 건 그 녀석들이 여길 단단히 잠가 놓았다는 거야 알겠어 그 녀석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 여기 있어 확실해 들어갈 방법을 찾아볼게 혼도란 무전 끝 호수까지도 에이 미리 알려주지 말라니까요 제가 아 이거 뭐야 했을 때 그게 물어봤을 때 그게 이제 크게 그 스토리랑 관련 없으면 알려달라는 거지 미리미리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깥에서 제 땡을 찾으러 왔다 주인님의 명령 땡까지 땡을 교회에 가두어 땡 교회에 문을 굽게 닫으라 열쇠는 호수 반대편 동굴 안에 있겠죠 호수 반대편 동굴에 있대요 열쇠가 쟤를 지금 구하러 가는 건가 그럼 작고 소등한 열쇠 들어가면 되나? 어? 저쪽에 보물이 있는데 여기로 어떻게 가지 여기로 해서 저긴가 어? 으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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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한 교단에 붙어 우리를 배신한 그 쌍둥이를 죽어서도 편히 잠들게 할 순 없지 누구라도 상관없어 누가 그 묘비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을 부서줘 묘비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 부수기 그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만 이제 본거잖아 내가 이런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는 말라 아 여기 내려가면 되고 그럼은 일단 닭가슴살 비빔밥을 치킨 대신해서 먹었는데 그래도 치킨이 땡기는 건 당연하죠? 흐흐흐흐 이걸 어떻게 부셔 이게 아닌가비 아 이건갑다 아 이건갑다 아 이건갑다 이기라지요 호 몇개라고 안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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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agency 아닌가 아 윤재 나오네 뭐야 얘네는 그럼 뭐였어 짜바리였어 볼트 참고 있다고 굳이 왜 참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 막 간질간질해요 막 참아야될정도로? 그게 막 안돼 말하면 안돼 말하고싶은데 안돼 안돼 아아 아아 이런상황이야? 그냥 그냥 가만히있으면 되잖아 뭘 뭘 참어? 이제 이제 그 뱀? 비암? 비암만 하면 되는구나 어 배고프면 시키셔요 아 치킨 맛있겠다 나도 요번에 내시경 끝나면 또 치킨 먹어야지 나무지게 먹어야지 에헤이 일단 이제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볼까나? 아니 그니까 그니까 그냥 그냥 그 이 상황만 같이 즐기시면 된다 아이고 즐기시면 되는거지 그니까 제가 모르는거 본인이 알고있는걸 굳이 말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 에 참아가면서까지 치킨 치킨 먹는 시간이 뭐 따로 있어요? 으쌰 스카이 하냐 아닙니다 바이오하자드4 리메이크 라고 써있는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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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빵이요 으쌰 와아 아 이거 소총이 아니구나 아이 구려 흐어어에 일 으아 으아 할아버지 어따 대고 절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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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아이씨 진짜 아아 아까 그 열어서 나온게 뱀이었구나 아까도 아이씨 뭐하냐 아아 아까 그 볼트가 이거였어 그러면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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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 빌리지 DLC야? 어 뭐해 또 살아나 어 아닌가? 바하 빌리지 DLC가 뭐지? 했었나? 안했었나? 했을걸요? 했어 했어 아 그거 했어 했어 했습니디야 해서 올렸습니디야 허허허허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여기서 바로 떨어뜨려도 되는 거겠 칭 칭 어 나는 또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DLC가 있는 줄 알았네 어흐허허 어흐허허 으허허 어흐허허 어? 아 아니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 DLC를 정중히 세 번 했다구요? 왜 그러셨지? 흐흐흐흐흔 그걸 왜 왜 세 번이나 overwhelmed 아 여기있었어 한참을 찾았지 아 깜짝이야 이쪽에는 뭐가 없는걸로 있지 있지 아 일할때 부금삼아서 틀었는데 집중이 잘 된다구요? 게임 방송이? 신기방기 여기로 갔다가야지 그럼 당연히 못가지요 신기한 방기뽕 아 이사람 이거 또 또 이거 해야겠네 아 이거 아니잖아 심쿵 아냐 이거 말고 어머 지금이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 다음꺼 심쿵 산타고 있어서 산탈청이 있죠 야 이거 되게 우와우 겁나 큰데 바람메달리온 채석장에서부터 양식장까지 이 이 이 까마귀 잡는 그건 없나 거기서 폭 오는 소리가 들린다 으음 으음 큰소리 왔어요 야 일단 uran 몇 an 1 도착합니다 까 어디있어 깜짝이야 으아 거인이야 뭐야 그니까 나는 저 늑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누가 저 안에서 코 골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애 아 이 여신 어디있는거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뭐가 있다고 뜨는데 아 이거였어 뭔가 했네 아 깜짝이야 문 내는데 놀라게 어 뭐야 어 갑자기 겁나 멋있는 엘리베이터가 뜬금없이 깜짝이야 어 여기 계셨어요 오 무기봐 사용하지 않는 총은 먼지만 쌓아두지 말고 팔아서 그걸로 무기를 개조하는건 어떤가 무기 개조한 무기를 팔면 개조에 든 비용도 거의다 회수할 수 있다고 꿍꿍이 같은건 없어 친구 우린 그저 자네를 응원하는거야 아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것들을 구입하자 아 루비가 다 쓰러져있어 가격은 가격은 그럼 아 아 아 아 기관단총 기관단총 아 그 그 그 그 불투스러워 이것 좀 사기당한거 같아서 ㅋㅋㅋㅋ 기분이가 안 좋네 조금 그 이용해 나는 퍼니셔 나는 퍼니셔 여긴 뭐지? 아 여기 잠깐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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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 rhymes with fun for a reason stranger 음? 해적을 처치하고 고득점을 노리자 무기와 탄약은 무료로 무제한 제공 득점에 따라 다른 토큰을 받을 수 있다구 고화로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토큰은 토큰머신에서 장식으로 교환할 수 있어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귀한 물건들이 한 가 outdoors 있다고 다이너마이트를 쏴서 폭발시키면 주변의 표적까지 한 번에 부술 수 있어 조심해 선언을 쓰면 감점이라고 일부 표적들은 한방에 부서지지 않아 부서질 때까지 몇발이고 쏘라고 특정한 조건을 증적하면 보너스 표적이 추가될 거야 단 그 조건은 게임마다 달라 오 오ier 일단 하나만씩 해봅시다 에잇 에잇 오이 어려워 오이 어려워 후 후 3 컴온 컴온 에잇 네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 야 그래도 에잇 우와 이건 뭐야 원 비긴 더블킬 어 이건 진짜 어렵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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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위로스! 내가 그치지 못할 수 없을까? 더블킬! 프리로드! 나이스! 아..까비 아하 아휴 재밌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아야지 공항 뽑힝 공항 뽑힝 이거 뭐야? 겁나 웃기네 아 3개가 있어야 뽑을 수 있는거야? 아 재밌다 재밌다 아하 이렇게 해서 가방을 커스텀하면 또 능력지를 준다? 고런 것이 고만뇨? 가방 내가 봐 음 왼쪽에 달기 가운데 달기 오른쪽 달기 볼트 제조 보너스 발생 확률 오케 헥 흠 흠 흠 그럼 이제 가볼.. 그나아아 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흠 흠 아닌가? 헹 하 흠 흠 뭐야? 뭔데? 뭘 던져? 누군데? 목이 없어 아 경찰이다 두둥 헐 잠시만요 여기서 바로 가는게 있고 아까 여기서 더 내려가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 여긴 뭐야 없어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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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가는구나 여기서는 여기 뭐가 끼익끼익한 것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보이네 아 내 총알 아 치킨 먹고싶어 갑자기 치킨 먹고싶어요 보트연료는 발전기형 연료와 함께 양식장의 가공소 안에 보관되어 있다 아까 지우님 치킨 먹는다 하지 않았어요? 아 먹었어야지 아따 맵이 왜이렇게 넓어 일단 저기 내려가서 경치는 좋아도 편의점이 없음 싫어요 어느 쪽이지? 돈이다 시카리다 그냥 그냥 그 뭐야 도둑농 같애 그냥 종도둑 같애 어디지 바로 이쪽인데 한 시간 뒤에 맘 바뀌어서 시킬거면 지금 시켜요 우리 여왕님의 명언이지 더 더 늦어서 늦게 먹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키라고 조금이나마 빠른 시간에 어디있지 파랭이 어? 저기인가? 사자부러스 나이수후 나이수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근데 연료를 구해야되는거 아니야? 그죠? 썼으면 연료정도 채워놓으라고! 응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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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이 시 시 정돈 정돈 목 나올 뻔했네 어우 소의 목 how 하하하하 대단해 뿌려 정돈 어? 지금 뭐야?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어? 많이 어두워요? 화면이? 조절한건데? 맥기 오호 쩝 쩝 쩝 쩝 쩝 올라갈때는 아닌거 같은데? 올라가야되나? 쩝 내가 여기에서 온거 아니었나? 아닌가? 쩝 음... 맞잖아 아이 진짜 여기서 깜짝 놀랬잖아 내가 아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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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쩝 나 왜 아프니? 왜 아파하고 그러니? 아파하지 말아라 아 뭐야 에너지클로 안달았네 깜짝 놀랬잖아요 어허이 어이 이게 뭐야 으이씨 아하이 어딘가 했네 아하이 앞뒤로 그냥 반올찌개다 아하이 힘들다 어딘가 파랭이 어딘가 파랭이 파랭이 이쪽 어딘디 여긴디 어 파랭이 안 보여 저거 아이 안되네 이쪽이네 어? 흐흫 어? 어딨지? 이쪽인데 파랭이 어딨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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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가? 아닌데 또 먹어야 되나 어디니? 여기 이쪽 인데 이쪽인데 여기있다 아 여기 있었어 숨어있겠어 파랭이 하나 더 어.. 자꾸 소딩한 열쇠 어 열려 열려 자 파랭이 하나 더 찾아야돼 건너편 끝인가? 이쪽인데? 울 깜짝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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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안맞네 이쪽에서 어어어어 아주머니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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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많다 애들 어이 권총이 구려서 그런가 더럽게 안맞네 아이쿠! 찾았다아 다 해또아 넌 나쁘지 않시? 재밌다 저기에다 저기에다 어? 저거 어떻게 먹지? ㅎㅎㅎ 저거 어떻게 먹지요? 오우 에이쿠 앤티크 파이프 네 들어가세요 좋은맘 되세요 그리고 저기는 이거는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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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소개해야되나 가자 나가는길이 어디면요 나 이제 다시 아까 거기로 가면 되는데 보트 있는데로 가면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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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는 소리가 났는데? 뱀같은? 뭐지? 요 근처에서 났는데? 으응 여깄다 모사모사 살모사아 또 뭐야 또 뭐가 풍덩했어 아무것도 아닌가? 아 모사모사 살모사 사플 사플 지렸쥬? 뭐지?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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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뱀 으응 으응 으음 으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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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꿈을 터져버렸어 밑에 괴물 있잖아 와우 하하하 맞아 먹어라 먹어라 후유으 피했쥬 피했쥬 AGAIN 맞아쥬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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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아 오 빰빰와빠라와빠밤 빰빰 빰빰 이거 괴물 아니 괴물이 으으으으 아우 피했쥬 아우 아우 으으으으으으 cool 와우 acá 넌 해주ént 알 Consider sound 어우 keee 소중거제 달성 작살로 작살 크으으으으으으으으오 하아아아 흐아 하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흫흐흫흫 흐흐흑흫흫흫흫 어떡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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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챕터 완료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우리들 모르는 놈이냐 흐흐흐 너에게 가장 신성한 몸을 하사하지 날이 밝으면 우리의 서약인 너도 함께할 것이다 내 이 신성한 은축을 나눈 것이지 영원히 영원히 응 어 물샌다 다 귀신같이 귀신같이 바로 작동하는 보트 둥지 나와라 여기는 콘더러 당신 3시간 동안이나 무전이 끊겼었어 무사한 거야? 난 괜찮아 앞으로는 주의하지 귀에는 어떻게 됐어? 아직 열쇠를 찾고 있어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둥지 무전 끝 에이씨 뭐야 이건 경비위원 모자같이 생겼어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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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사? 어디야? 아, 꼼꼼하니까 도착이 나는데? 아, 고소하고 저 멈춤 그리고 많이 여긴가? 왔더, 왔더 뭐야 왜 헤드뱅이는 걸 알고 있어? 왔미 더욱 강력해졌다 더욱 강력하게 돌아왔다 여기서 기도하면 강해지는 건가? 비싸 비싸 너무 비싸 후 윙가르디엄 레비오사 윙가르디엄 레비오사 여기서 돌아갈 데가 아니잖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잖아 길이 있는데 없는 줄 알았잖아 길이 있는데 없는 줄 알았잖아 먹이는 동굴이지 흠 흠 비싸 워 거기서 본 것 같은 표시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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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육각형을 먼저 뭐 어디서 하고 왔어야 되나? 흠 흠 Elijah 이게 그 열쇠인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고수야 벽허에 표시된 지점 두 지점을 조사한다 재단의 오래된 요일쇠 어? 이거 아닌가? 목조 재단아 뭔가 했소? 금색 달걀 금색 달걀 겁나게 팔았는데 야 이제 전진 후진도 해야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되나요? 어허 일단 일단 얘한테 가자 상인한테 먼저 가자 어? 상인? 여기가 아닌가배? 아 여기 들어가야되는구나 어? 어? 이것이요 교환 음 교환할 것이 많군 어떤 것들은 돈을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은 돈을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은 음 딱히 지금은 변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볶음 볼트 액션식 소총 볼트 액션식 소총 소총은 하나 사야되지 않을까 이제 소총 하나 살 때 되지 않았을까 아 케이스 업그레이드 케이스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 되나 어 장착식 포기하기 스페셜 오퍼네 기간 한정 세일 20% 할인 20% 할인을 먼저 사야되나 이제 진행 중 아 일단은 케이스 일단 케이스로 사고 이걸 사고 개조할 돈이 없군 흐흐흐흐 이런 이런 어 배고파 해 확 흐흐흐 이제 하자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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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직진 잠겨버렸다니 워호우 요걸로 쏘면 여기 없고 워호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요이씨 트위스티 어이 총알도 없는데 왜 왜 꼬인 자식 아유 깜깜해 여기서 문을 열어주고 놀다 뭐지 맞다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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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와 이거는 진짜 안죽니다 얘를 너 딱 기다려 거기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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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자 여기다 흐흐흐 에헥 어떻게 하는거죠? 뭐하라는거지? 뭐하라는거지? 뭘 하라는걸까? 버튼이 있는 속재 받침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흑 으흑 으흑 으 proved 드럭게 안들어 어어? 네 흐흐흐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 선광탄 겁나 많은데 네 고런거 알려주지 마세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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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서 어? 아까 그거 어디갔어 버튼이 있는 석재 받침대 여기있다 아잇 한참 찾았는데 바로 옆에 있었어 어.. 그니까 이거하고 이건 찾았단 말이야 하나가 뭐지 이거 이거 이거잖아 지금 이거 어? 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찾았어 그리고 아 여기도 있나 아 여기도 있다 이거 뭐야 어떻게 보는거야 이거 아아 오케이 씁 요거 아니면 요건데 일단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됐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음 하하하하하하 변절한 자의 먹이 그래서 아아 이거를 아까 거기다가 올려놓는건가보다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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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러 아 깜짝이야 하하 성광탄, 아아 아 여깄다 어, 성광탄이 아닌데 해, 초크가 아닌데 중앙탄이 아니라 와아 언제 죽어? 아아 이게 쟤네한테 좋구나 폭탄을 잘 안써가지구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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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쳐갔잖아아 아아 아까 내가 여기서 쐈지 보물 그렇지 됐어 끝났어 가자 이제 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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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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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아 흐흐흐 흐으 흐으으 잘 찾아왔지비 잘 찾아왔지비 autumn 물 이제 이게 하나를 더 찾아와야돼 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61 여기가서 쯔으으 coffee 뭐 어디로 가야돼 여기는cap 호숫가 마외로 가야돼 뭐야 일단아가봅쌰 어!ῼ으런데가 있었어 일로 가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해 집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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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귀신같이 작동을 아주 잘해요. 어? 뭐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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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트 재밌네. 오물을 다 먹은게 아니었어? 오물을 먹은게 아니라고? 어? 여기로 나가야돼? 아하 아하 오 레드나인 나이소 강력한 권총 아아 권총 괜히 샀네 레드나인이 있을줄 내가 어찌 알았겠어 대바대 생존자로 나오냐고 얘가? 얘가요? 얘가? 얘가? 또 나오나? 안.. 안 나올껀데? 흐흐흐흐 모르겠네 안 나올걸요? 바이오워자드 시리즈랑 콜라보를 한적이 있던가? 와 어디로가야돼? 어디로가야 돼? 째 r 호수감로 가야되나? 일단은 저기 보물을 먹으러 한번 가볼까? 어? 아니네? 보물 먹으러 왔는데? 보물 먹으러 왔는데 맞게 왔네? 오히려 보물은 못 먹고 닥치고 빨리 스토리나 하라는 건가? 아 그래? 내가 대바다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삐암 콜라보를 했었구나 비암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것도 표식인가? 비암 세 마리 비암 세 마리 하나 삽 하나 삽 하나 삽 하나 비암 세 마리 하나 삽 하나 삽 하나 나머지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삽 하나 물건로 삽 삽 무 우리 레아 레온이요 여기 보물이 있나본데 잇거리는 곳이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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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있을까? 표시기 표시기 하나가 어디에 있을까 요 누가 표식을 보셨나요 표시기 하나가 어디 어디가 있을까 표시 표시 문 찾았고 표시 어디 있을까 아 저기 있다 아이씨 뭐야 저거는 동굴뱅이 저거 하나가 아닌가 본데 저 하나가 아닌가 본데 음 오 오 오 왔다며 환장하겄네 아이 찍어!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겠지, 뭐 차례대로 해야 되나? 차례가 뭐야? 뭔지 어떻게 알아? 아 이건가? 이거 두개는 확실한데 아 이거였어 찍어서 걸렸어 아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아 야 이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알아? 이게 여기 있으면? 참나 와 이거를 나는 저 꼬다리 하나 보고 지금 때려 맞춘 거였어? 이야 아니 저 열쇠를 열고 들어와야 여길 들어올 수 있는데 저 힌트가 문 안쪽에 있어 대박 와 여기도 있네 저 또 다 구해했는가? 이제 가면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대로 나가면 되는가 나가서 따라서 쭉 가다보면 아 여기 아니잖아 이쪽으로 가다보면 여기에 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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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황금 달걀을 다오 황금 달걀을 다오 황금 달걀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뭐 아까 황금 달걀 뭐가 있었는데 달걀을 다오 달걀을 볼트에 장착할 수 있는 아아아아 볼트에 이거를 장착해서 쏘면 더 짱짱맨이다 그렇구나 황금알 황금알 금색 달걀 금색 달걀 금색 달걀 없어요 갈색만 줘요 갈색만 줘요 어 금색 달걀이다 오오호라 오오호라 하아 오오 하나만 팔면 돼 됐어 끝났스 아이참 잘해요 자 잠깐 잠깐 어디로 가야돼 벽화동굴 가기 전에 저 친구를 한 번 더 만나고 합시다 오오호 오오호 여,여,여기는 아까 왔던데잖아 또 뭐라고 또 뭐라고 에라이 그럼 여기서 틀어서 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쑥 가서 여기서 저, pública 상인을 만나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헤 합니다 에헿헤호 지도 지도가 있어서 그런가 헤호 잘무선 헌터 오케이 됐고 판매 금색 달걀 고베울 저중경 아 이거 사까 말까 개머리판 반동이 줄고 명중률이 높아진다 아 뭐 사지 무엇을 살까요 아 일단 사지 말아봐 그 월요일보는 그 월요일에 하긴 고책이 잘 조금만 알았다 아 그럼 그 정도면 이제 좋은 일 네 넉 달걀 좀 덮을까? 다들 많이들 쓰러지러 가셨네요 조용히 얘는 어디서다가 설치를 못하는 애가 가방, 가방을 더 늘려야 될 텐디? 자, 이제 교회 열쇠 드디어 거세기 합니다 거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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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야 돼 이렇게 풀어서 어? 내가 왓드아 사용하기! 교회 열쇠를 찾았어 이제 페이글, 페이글 이글을 데리러 가죠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지 지금부터 갈게 콘솔 무진 끝 교회로 향한다 교회가 어디야 교회가 여기야? 여기군 여기로 갈려면 호숫과 마을로 해서 돌아가야 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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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해서 백 해서 쭉 다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뭘까? 나비 램프 오케 맞았어 역시 아 똑똑이 똑똑이 뭐야 아까 그 거인인가? 아니네 맞나보다 헉 아까 코코코코 코골저넬 제이주스 크라이스트 우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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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어떻게 해 우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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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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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밖에 안차 아 됐다 아닌가? 아이씨 아 아 나까지 우후 그렇지이이이 앗 아이 에이л 아 아, 아, 이 바보야 포격 포격 장착 그렇지 아 여기를 공략해야되나? 후후 오우 얍 얍 얍 얍 얍 아 오케오케오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 몽몽아 헉 안돼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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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가 눌렀잖아 회피 어이 어이 욕 어이 이렇게 일단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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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어 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ALM 그렇지 잘했어 덕분에 살았다 이게 맵으로 보는 거랑 내가 이동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보기가 힘들어 이쪽인데? 아 이건가? 이런 옷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정말 궁금하다 어? 어느기? 상관없구나 혼호수거함이요? 아파트 거인 혼호수거함에서 여기 누가 다른 거인이 있다가 버린 건가? 아 아 이거 뭐야 아 걍 또 뭔데 히잇잇 야 멍멍 한번 더 도와줘 아 쟤 한 번만 더 둬쥬옹 에잉? 별거 아니었네? 괜히 쫄? 정비 정비 아이 큰얘기 없어 우우우우 내가 왔다 에이슐리 널 구하러 왔어 와 이걸 또 회전을 해야돼 어떻게 해서맞춰야 될까 무엇일까 무엇일까 징그럽네 징그러워 징그러워 저... 틀에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어 이거다 이거고 어 뭔데 이거 어어어어 이거 아닌가 이거 맞는데 얘는 뭐지 이거 맞는데 얘도 이거 얘를 어떻게 끄집어 내야 되나 흠흠흠흠흠흠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은데. 페이크인가요 저게? 이건데 아무리 봐도. 까만 선에 맞는 색을 돌려서 맞추면 되는 것. 근데 지금 이게 맞아서 아까 맞았었지 않았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딱 여기고. 파란색이 뭐지? 파란색이 하나 있어. 그러고 보니까. 얘는 지금 빨간색. 얘는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있어. 얘는 맞어. 그러니까 맞는 거고. 파란색을 어디서 찾아야 돼. 얘 맞고. 아니지. 저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저 가운데 그냥 중심 적은 것 같은데. 파란색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차피. 이걸로 있다. 얘는 이게 맞어. 아니. 얘 가운데 중심이 이거 아니에요? 가운데 얘가. 왜냐면 보면 그런 파란색이. 일수가 없는. 으으으으으. 쓰으으. 잠깐만요 일단 잠깐 어쨌든 해보고 더 보고 찾아보고 긍까 얘는 지금 아예 못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이 그냥 가운데 중심 이게 아닌가 싶은 거고 그러게요 아니면 파란색 레버를 찾아야 되는 걸 수도 있고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더 찾아보죠 뭐 어딘가에 뭐가 있겠죠? 그렇지! 역시! 이거였어 아이씨 진짜 그럼 이거지 봐봐 나는 그냥 저게 저 가운데 고정이다 이건 줄 알았는데 오우 예쁘네 이 색깔 애슐리 거기 있니? 애슐리 애슐리 애슐리, 그래밤,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사미오 밖은 위험해 내 말 좀 들으라고 저건 뭐야? 저기 내 어적들을 뒤쫓아라 길 잃은 어린 양들이 달아내려 왔다 그 아이들에게 구원아 몰려오는구만 몰려오는구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챕터 파이브 너희 아버지는 날 믿고 있어 너희 아버지는 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날 믿어야 돼 그리고 네가 하라는 대로만 해줘 너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줄게 알겠어, 리온 알겠어 좋아 일단 아래에서 나가자 오 드디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사다리로 올라가 안전하게 넣어 나이스 안전하게 안전하게 잘 자 가자 일로 가자 일로 내가 받을게 어이 오빠 한번 믿어봐 멋져부러 심쿵했지 둥지 베이비 이글을 보호했다 그녀는 무사해? 무사해 수고했어 콘도론 지금 바로 헬기를 배치할게 구출 지점에 잡힐을 보낼테니까 거기로 이동해 그리고 베이비 이글한테 아무 일 없게 하고 알겠다 서둘러 날씨가 점점 안좋아지고 있어 둥지 무정 끝 구출 지점으로 저 위로 가야되네 겁나게 머네 넨슐리에게 지시할 수 있대 타이트 대형에서는 엔슐리가 레온 뒤에 바짝 붙어서 적들 사이를 헤쳐나가기 좋은 대형이다 루즈에서는 엔슐리는 조금 떨어져있어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배로 와 빨리 와 자 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총알 아끼자 액션식 소총 음 이거를 일단 넣어놓을까 이걸 넣어놓을까 산탄총을 넣어놓을까 이거를 일단 음 넣어놓고 이거 하나 사고 이걸 살까 이걸 살까 틱톱 모양으로 확실해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어 육각형 조각 이거 팔 수 있는건가 거의 아무것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것들은 루비가 다 쓰러져 돌아가자 시간 이건 나중에 바라야겠네 그럼 나중에 바라야겠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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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ha 권총, 권총, 기관단, 총 어? 기관단총이 내가 지금 나 소총 샀잖아, 멍청아 흐흐흫 야 나 진짜 아 소총을 사놓고 기관단총을 만들고 있네 하여튼 일단 가보자고 사나운 개 응 퇴근할게? 죄송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 알겠어 여기서 마의 광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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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하여서 으윽 아 뭐 ٹ 아 우우우 이 거였군 자 여기를 일로 해서 들어갈수 있지 컴온cs 컴온컴온 아 나 칼이 매구두고나 다 되었다 아 나 칼 수리하고 왔어야 돼 어흥 고상한 팔찌 보석들을 괜히 미리 다 팔았네 화약 식칼 일단은 일단은 저쪽으로 가야되나? 내가 왔던 반대쪽 그건 아니잖아 저 위쪽인데? 이쪽으로 일단 쭉 가보자고 아 아 어떻게 갈까? 막혔는데 저 집으로 해서 가야되네 에이 정말 어? 아니다 그렇지 아 먹을게 없네 에오이씨 되어쓸 가자아아 посмотри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틈미가 아악!! 하는게 이게 지금 비와서 이런건가? 이걸 기다려주네 흫흫흫 이걸 기다려주네 엇 아 아 아 아 아 아 헉 헉 헉 아 내가 멍청하게 총을 바꾸면 되는데 페트 여기 아 아 Buch 가자 으유유 아 깜짝이야 소호가 소호가 이게 좀비인 줄 알았네 아 놀래라 흐흐 오 더럽게 안 죽어 총알 없어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이거구나 쪼꼬매 귀여워 쪼꼬맨 뱉고 얘들아 가면 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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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갔어 다갔어 어? 이 나쁜 놈 오오오오오 완전 나쁜 놈은 아니었나봐? 너 너 아아 에 좀 들어봐 아까는 그래 그 얘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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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정체가 뭐야? 여기서 뭘 알고 있는 거야? 아주 좋은 재미이긴 한데, 지금은 좀. 숨어, 당장. 가. 짐. 어서. 에슐리든 에슐리 퀸지든, 원래 여기가 에슐리 퀸지였어요. 근데. 익산에 하나 있던 에슐리가 없어졌어. 끝나버렸어. 공세에서 버틴다. 나무판자, 나무판자. 난 올라갈꺼지. 우와. 우와. 대박. 여기서 스루탄 던지면 어떻게 되나? 잘 싸우고 있겠지? 으이, 뭐야. 깜짝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야야. 저기서도 오네? 으잉? 여기서 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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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 아이 아이 으 c 그나마 여기가 안전하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with 으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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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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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나는 위층에서 싸우겠어 너는 거기서 아 가가 아 우는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뭐야? 사다리까지? 이러면 저더욱 미친미 으아 으아 어허허허허허 자세히 넘어뜨리기 야 얘까지 너까지 올라오면 어떡하냐 야이씨 아우씨 너무 많잖아 아 이거 아닌데 흫 아 총알이 와 와 와 이걸 어떻게 와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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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도와드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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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됐어 오 오 버텼어 아 아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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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왜..으요요요요 왜이래 진짜 뭘 알고 있는 거지? 그 기침과 피,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은 플라가야 맞아, 그 사람들 봤지?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게 그 이 몸 안에 있다고 그게 그들을 저렇게 만들었지 네가 지금 느끼는 이 증상들 그것들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난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아 넌 그래도 운이 좋은 거야 너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생체, 즉 플라가를 제거하는 게 가능하거든 외과적 수술로 말이지 노하우가 조금 필요할 뿐이야 맞아, 제대로 된 설비도 너도 걱정 마, 나한테 계획이 있어 단,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해 좋았어, 우린 파트너야 질문 받은 시간은 없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어쩌서 우릴 돕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챕터 엔드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원래는 챕터 파이브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만 더 할까요? 원해요 여러분 원해요 헤드셋은 아프진 않아 오래 끼고 있으면 땀이 차서 편하기는 헤드셋이 이게 진짜 편하기는 이게 그냥 헤드셋이라기보다 헤드폰이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이니어는 귓구멍 입구가 아프네 이봐 담배 가진 거 있어? 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게 앰버는 지금 어디 있지? 미안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없어 그것보다 나한테 잘했다고 해줘야지 무슨 꿍꿍이야 잡히기 전에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숨겼다고 그 덕에 아직 살아있는 거지 앰버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나가게 해준다는 거래였을 텐데 앰버가 없다고? 당신의 신변보호도 없던 일로야 세세한 부분까지 깐깐하시군 에이다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서 가지고 오지 어때? 오 예쁜 언니 때마침 가지고 와야 할 게 또 있기도 하고 여기는 등지 나쁜 소식이 좀 있어 콘더러원 이런 날씨 속에는 헬기가 접근할 수가 없어 날이 켤 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 무리야, 너무 위험해 일단 여기를 나가서 안전한 곳을 찾겠어 미안해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렴만 신경 쓰지 마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콘더러원 무조건 마을에서 탈출한다 마이크가 있으면 세시고 없으면 폰이야? 그러면 폰 흐흫 흐흫 저네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 이걸 TMP를 샀어야되나? 이게 총이 사는 것마다 다 구려 거의 아무것도 구매할 수 있겠지? 잘 구매하셨다 헤헤헤헤 원장 열쇠도 필요없나? 잘, 잘... 저는 이런 것과 같은 것과 할 수 있겠지 뭐지? 뭘 할 수 있겠지? 레드나인은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권총이잖아요 에이 안들어가이 에이 안들어가이 아니면 레드나인을 개조를 할까 어? 레드나인용 괴물이판 신종? 신종? 권총인데 괴물이판이 있어? 저는 당신의 관심이 있어 권총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꽤 붙어있어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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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돈 얻고 문사속도 탈도와rants 으하하음 으으흐흐'으 음 era 음 음 으으으으 으핳흐흐흫 크흐흠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뭐한거야 이 멍충아 아 뭐한거야 왠크골 오브 크레이디스 땅고랬어요 몰라, 나 지금 완전히 망필이야, 망필. 무기들이 무기가 완전 망이야, 망. 아무튼 일단 가자, 규. 이건 뭐야. 산탄촌, 산탄, 산타. 산, 탄, 총. 탄약. 가자. son. 자세히 추억이 아들어. 자세히 신발. 나. 사고가 많다고. 자세히. 이곳에가 나. 걍 지금. 헐 더 계신 것 같아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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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증 없냐구요? 멀미 없냐는 거예요? 저는 원래 멀미를 게임하면서 잘 안해서 VR이 아닌 이상 벌려버렸다요 아유야야야 그게 그건 좀 아니지 아유야 아유야 왜 안 뜨거라 안 뜨거라 안 뜨거봐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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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힘 아 왜 또 붙잡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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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l 뚫é 휴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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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허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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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깜짝이야 야 오이씨 에이 머리야 에잇머리야 뭐야 만들게 없어 속죄 이성배 속죄하라 이씨 아가지들 저거 덫에 걸리는 것도 뭐 도전가지 있지 않을까 중간 지점 최종 지점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라고 요기 어디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어떻게 먹지 뭐 힘들어 어 그런걸로 힘들어 저거 보물을 어떻게 먹지 저거 보물을 어떻게 먹지 힘들어 흐흐흐흐흐 저 보물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데가 없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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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이 목다이 으악 내려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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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라겟 타졌어? 좀..좀 자존심 상하지? 검문소..검문소.. 왠지 이쪽일 것 같은 느낌? 일단 녹색 양.. 양초 양초 어딨어? 아 너 여기 숨을 수 있나보다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들어가 끄져 방해되니까 그래 왜 짱박혀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보물을 찾을 때까지 여긴 뭐지? 소총탄약 어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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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니.. 아..이거.. 지도가.. 어엉 찾았지요? 보물 찾았다 어어 아.. 징그러 고상한 머리 장식 애슐리 너를 위해 준비했어 고상한 머리 장식 탑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너 여기서 들어가봐 하하 가쟤 슐리 말 겁나 잘 들어 아 타고 달리면 더 좋겠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어휴 다 먹을꺼야 니가 고생이 많다 니가 고생이 많어 슐리야 슐리야 저 권총 뭐냐 저거 아 이건가 슐리야 슐리야 여기 봤니 슐리야 어디로 가니 우리 야 비도 그쳤는데 야 왜 헬기 안오니 슐리야 어 슐리야 뭔가 필요하다 슐리야 뭐가 필요하구나 아이 지겨워 어 아 여기 돈 놓고 왔어 슐리야 슐리야 너네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봐라 비도 끄쳤는데 왜 왜 안오시냐 왜 안오시냐 어디까지 가야돼 슐리야 저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설마 이런데로 다시 가야되고 이런건 아니겠지 설마 아 아 여기도 보물이 있었네 보물 안먹은거 꽤 되네 근데 지금 보물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가지 여긴 아까 다 먹었고 먹었고 슐리야 너 시끄럽다 좀 슐리 슐리 너 아까 거기 다시 들어가 있을래 시끄러 죽겠는데 음 검문소를 다시 들어가봐야되나 아따 시끄러라 여기가 검문소인데 쓰러지겄다 너 너 안되겠어 이루야 겁나게 시끄럽네 어 들어가 아 여기가 검문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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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여긴 일단 뭐가 없는데 여긴가? 아 여기도 있다 야 아 일로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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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들어가 기다려 하하하하 어? 그렇지 으야! 야! 멋있어! 우와 아줌마들 각성에 있어 야 그게 당신들건진 몰랐어 미안해 아야야 우와 야 너 왜 나왔어? 여기 들어가 있으라니까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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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눌렀냐? 미안하다 내가 눌렀냐? 너 또 왜 나왔어? 아우 대단하다 우리 이제 갈까? 다시 여기로 못 나가네? 그냥 문으로 나가자 아우 좋았다 간만에 즐거웠다 야 자 그러면은 저기지 여기를 갈라면 한번 이렇게 해서 가야됐나? 어 쭉 가서 아 손가락 아파 여기다 자아 됐다 돌리고 돌리고 오오오오오오 겨울한테 도망치는게 처음이 아닌거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당연히 아니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흐흐흠 님들이 해봐요 얼마나 잘하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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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가자. 에이슐리! 할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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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ых 왜 잘 도망쳐 흐흐흐흐하 깨핳cekã시 Tiger 뭐야 깨A실uffed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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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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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울어버니 울어버니 너무하네 한방에 저거밖에 안차 야 놔 어? 야 미션 피일이라고? 너무하네 오라버니때매 오랜만에 참 야 니마 그 문을 들어가지마오 안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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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업 아 아 진짜 아 아 미션 튈튀 튀어 깍 깍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 여기서 오 쏴지네 야 이쪽이 아 저쪽이 있었구나 저쪽이 있었어 있었어 다시 한번 길이 있었구만 패스 뛰 뛰 뛰 뛰 뛰 빵이요 하고 야 그거 또 끼냐 무너져 차라리 무너져서 떨어져 이제 괜찮대 오우 아 옆길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맞서 싸우고 있었네 하 하 하 하 하 하 아오 끼어 아오 십견 여수리 노리는 건 너야 또 그녀석을 맞닥뜨리면 무조건 뛰어 당신은 어쩌라고 당신은 어쩌라고 난 내 일을 해야지 지금 뭐야 아 깜짝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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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팔고 팔게 없나? TMP를 하나 살까 말까 일단 개조 개조부터 할까 개조는 하자 다마다, 닥쳐? 하하. 아, 크라스는. 대사. 왜와든. 뭐, 내가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죽은거는 안 돼. 하하하. ㄹ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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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ㄹㅇㅇ. ㄹㅇㅇ.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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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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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나 소총 탄약이 얼마나 되나 소총 탄약이 얼마 없는 관계로다가 음... 볼트를 꺼낼까? 그래 일단 꺼내자 아... 정신없긴 한데 볼트 볼트 도축장으로 또 가야 돼 도축장으로 또 가야 돼 도축장으로 또 가야 돼 도축장으로 또 가야 돼 신의 의지에 그 몸을 바치는 것이다 복귀하는 것 치고는 형편없는 거 알아? 오가 오 전능하신 주인님 당신의 적을 깨부슬 힘으로 제게 주십시오 개자식이 에슐리 도망쳐 가겠냐 도 못생기시려고? 그러시던지 아휴 뭐야 아 뜨거 야, 회피 눌렀잖아 뭐야, 못생겨지기만 하고 어, 뭐야, 죽은 게 아니었어 헐 아, 야, 야, 뜨거, 나 뜨거, 엉덩이 뭐야 야, 피했는데 이거 어떻게 피하지? 아우 오우 야 야 DENNIS 레온 야, 여거로 리온, 곧, 이곳이 내려가 constituents 솔직히 쟤가 약했다기보다 케미 이즈라서 고마워 고마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변하는 거 아니지?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아 약속할게 근데 이즈인데 나는 힘들어 이즈여도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제가 그래도 챕터 6까지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즈라서 더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도발이었으면 챕터 5도 못 깼을 수도 있어 적어도 누가 따라오는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어 가자 아 드디어 마무리 자 과연 네온과 애슐린은 이곳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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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losing for